첫 뫼라는 이유가 없었는데 동그량이 있었는 year 동그량이였다 동그량이 있었다 등장 아, ㅈ인가? 두걸자예요 두걸자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알죠? 쭈이! 쭈이이~! 쭈이 우리 강아지 방송으로 된거 하나 둘 셋 엠탈안용 엠카운트다운! 아니, 누리들릿했고 이게 웅암믹까다 쭈미가 틀렸어, 쭈미가? 왜, 왜, 왜? 쭈미가... 쭈미는 일본 데뷔 모델을 얘기했어 엠카운트! 엠카운트! 유리 씨, 괜찮아요? 네 오늘 각오 한 번만 볼게요 아짜짜! 아짜짜! 자, 엠카운트다운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영화 사이트 피씨 캔들러가 선정한 2019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무려 1위! 소감 부탁드립니다 소감! 네, 너무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뒤에 아자아자 좀 붙여주겠어요? 아자아자! 근데 내가 볼 땐 조금 목소리가 작고 자신감이 부족해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로 트와이스 멤버들에게 하고 싶은 말 크게 하면 됩니다 근데 좀 자신 있게 살아 이렇게 예쁜데요? 야, 나는 이렇게 나였으면 막 말하고 다녀 참, 아무튼 혹시 뭐 누굴 지정해서 말하겠어요? 아니면 전체적으로? 멤버 다요 전체? 네 지휘이 고! 지휘이 고! 사랑해! 사랑해! 나는 하필 옆에서 말을 해 줬어 잘해라! 나 제시 언니 있다 잘해라! 제시 언니네 옆에 있다! 이렇게 해 줬는데 사랑해러 갔네 그러면 제시가 지금처럼 뒤에서 숨어서 해 줄 건데 입만 해도 돼요 언니도 들어봐! 언니도 들어봐! 어? 제시 언니야, 제발 alto 오빠? 제시 오빠? 오빠요? 사랑해! oooh gigantic 아자아자하이킹 하이킹 weakness 굉장히 많이 두루 에이 완전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